자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한번 왔는 거 같아요 우측에서 한번 시간도 있어서 오늘 아침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사랑이런데 어쩌다 사랑에 빠진 그지면 그지면 사랑의 평균 이러지마 잊지 못할 때라면 저건 넌 아들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의 꿈을 접수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플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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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당신의 사랑이면 돼 메 내게 넌 아들 perché 그 사랑의 꿈을 찾고서 그 사랑을 어찌 못하고 이렇게 가서 아플까 잠깐 넌 약이 있다면 잠깐 넌 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그 사랑의 꿈을 찾고서 그 사랑을 어찌 못하고 이렇게 가서 아플까 잠깐 넌 약이 있다면 잠깐 넌 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